안녕 타이거 친구들 오늘은 돌 메가팩 24로 한글 자음을 알아볼게요 자음은 기본 자음자 14개와 복합 자음자 5개 총 19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양한 색감의 자음을 익혀볼까요? ㄱ ㄴ ㄷ ㄹ ㄹ ㅁ ㄴ ㄱ ㅅ ㅅ ㅇ ㅈ ㅈ ㅊ ㅊ ㅊ ㅊ ㅊ ㅊ ㅌ ㅌ ㅌ ㅌ ㅂ ㅍ ㅂ ㅂ ㅌ ㅌ ㅌ ㅌ ㅌ ㅑ ㅃ ㅃ ㅌ ㅌ ㅌ ㅅ ㅅ ㅅ ㅈ ㅅ 쌍지읒 오늘 다양한 세계의 타이거 도우와 자음 익히기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!